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홀리데이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션 슈팅 게임인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는 12월 22일 오전 1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은 올해 6월에 무료 배포되었었습니다 게임 받는 방법은 6개월 전 영상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페이지와 영상 URL은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오늘은 에픽의 홀리데이 무료 게임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